안녕하세요 댕냥패밀리입니다. 꽃발그림 채널에서 댕냥패밀리가 되어서도 구독자님들의 사랑 덕분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댕집사 양집사는 회사열로 본가에서 떨어져 대박동화 지내다 운명처럼 그림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유기견 유기묘 입양은 대박동화 그림이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본가에는 이런저런 사연이 많은 댕댕이 9마리와 냥이 8마리 친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총 17마리 친구들이요. 그 중에 달래, 미지, 초롱이, 샛별이, 장군이, 공수, 수, 우리 많은 친구들이 노아 또는 병으로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은 본가에 7마리의 친구들이 있어요. 대박동화 그림이의 영상을 남기면서 떠나간 친구들의 영상이 있었다면 더 많은 순간을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천사같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의 영상을 남기고자 댕냥 패밀리 채널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꽃발 그림 채널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한가지 부탁드리자면 댕냥 패밀리의 친구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댕냥 패밀리 채널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